기름값이 20일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강원도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61원이 내려간 리터당 2,01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50원이 내려간 2,07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도내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대, 경유가 1,900원대로 하락한 곳도 등장했습니다.